리치 털에 들리고 진짜 먹어도 돼 짜 짜 짜 짜 짠 짜는데 다로, 새우맛 나 그 반만 드세요 그 새우맛 나 맛있어, 맛있어 조그마한 채우새끼들이 이렇게 먹고 있잖아 이거 너무 코맛 어, 너 그거 먹으면 너 그거 먹으면 물 한 이만큼 마셔야 해 어머나 이거 먹어봐 감사합니다 가자 수고하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재료 구입이 끝났습니다 누구 누구 영재 줘 별로 안 무거운데 줘봐 줘봐 얘 키 안 커요 나 키 작대 내 컴플렉스 내가 언제 나 키 작대 아니야 배창 씨 내께 미안해 가자 과외하면서 친구야 미안해 서로 하는 거야 그건 두 피부 더 나쁘대 네가 언제 그래 말했어 그 얘기는 안 했다 내가 아직도 삐졌어 아직도 아직도 삐졌어 수고하세요 네 뭘 삐지는 거 아니라 그냥 뭐 사실 인정하는 거지 나 키 작는 거 알아 한국어도 못하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알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한국어도 나보다 더 잘하고 바꾸지마 말 네가 키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어 내가 깔창 좀 세게 더 깔게 아 아 빨리 빨리 아 얘 진짜 얘 진짜 얘 진짜 삐졌어요 얘는 얘는 진짜 삐졌어 야 야 야 그래 너 나도 170 넘어 어 174.8 아 아 아 아 아니 내가 항상 이런 바지 입어서 이렇게 짧아 보이는 거야 아니 내가 뭐 짧다 말 안 했어 근데 이렇게 올리면 하고 이렇게 올리면 하고 짧지 않아 티격 태격 귀여운 막내들 내가 치 작아도 수지 나한테 키 작다는 말 한 적 없거든 쟈 아 그래 나 인정해 근데 우리 왜 왔어 다시 이곤 아 화해한 거 같아 아니 왜 여기 왔어 우리 지금 비즈니스 사이야 그러면 잘해야 돼. 알겠어요.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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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지 복주 언니가 와 됐어. 지금 내가 황 kariko 이렇게 일부러 하면 안 돼. 정말 넌 대단한 아이예요 맘마미야 너를 밝혀줬다 인상식 보여지마 잭슨이 아직 안 풀린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인절미 빙수랑요 인절미 단팥죽 단팥죽을 테이크아웃 해주시고요 제가 토스트를 먹고 갈게요 그럼 얼마에요? 난 3,500원 너 정상 받았어? 아니 나 받았어 내 카드 왜 무색용해 감사합니다 한 번 해봐 정상 받았어 사실 나도 인정해 짧아 너랑 화해를 하고 싶어서 내가 뭐? 내가 아까 저기서부터 찾아다녔는데 네가 어떤 치즈를 좋아할지 몰랐어 뭐야 이거 화해? 어 하루 종일 치즈를 찾던 잭슨을 위한 깜짝 선물입니다 그래서 치즈를 일단 종료발로 사왔어 오 뿌듯하다 안에 인절미 떡이 있어 지금 씹히는 게 이게 인절미 떡이야 콩고물 얼마나 맛있는데 콩가루도 맛있게 먹고 토스트도 맛있게 먹고 뭐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 마지막 화해 네 아 아 얼마 전에 뭐 아 아 아 아